자, 일단은 공간이 많이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어, 부먹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어, 또 이거 가지고 막 어, 부먹충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. 어,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부먹으로 진행하는 점 어,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단무지는 잘 안 먹는데 그래도 기분 내려고 뜯어야지. 자리가 없어, 자리가. 어, 자리가 없어가지고. 아, 이거. 일회용이라 뜯기가 어려워, 이게. 일회용이 이게 문제야, 이게. 이런 게 문제야, 이런 게. 아, 탕수육 맛있겠다. 아, 탕수육 맛있겠다. 짬뽕 아니에요, 이거. 소스예요, 소스. 아, 과거, 나 짜장면 시켰는데? 짜장면 시켰어. 아, 오랜만에 집에서 짜장면. 좋습니다 보통 이런거 시키면 봉다리 주지 않아? 봉다리 그거 아니 봉다리 버리라고 봉다리 주지 않아? 봉다리를 안주네 오늘 짜장면은 왜 이렇게 국물이 많니? 짜장면 뭔가 이상한데? 느낌 안좋아 지금 오늘 짜장면 좀 뭔가 이상한데 느낌 안좋은데? 이 불안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 자 일단 먹어볼게요 어? 잠깐만 이거 찍먹해도 되겠는데? 찍먹? 공간이 되네? 살짝 뜯어가지고 찍먹 한 번 해도 되겠는데? 우리 짜장면 국물이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? 반 부먹 해야겠다 반 부먹 조금만 조금만 붓고 조금만 붓고 자 그러면 약간의 그런 어떤 아 왜 이렇게 물이 많지? 리얼 사운드 갑니다 세트 세트 음 음 음 음 음 음 아, 먹으시길래요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맞아, 맞아, 고춧가루를 안 뿌렸어. 여러분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, 당수육을. 고춧가루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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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정적인 맛이야 아주 안정적인 맛입니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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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나게 드십쇼 행님 아 5,000원 감사합니다 5,000원 감사합니다 정지라제가 날 찾아오고 싶다고?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후원때문에 또 모바일 후원때문에 컴깍키고 와서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여기가 그래도 양은 충분하게 줍니다 양은 충분하게 줘서 좋아 맛도 있어 아 거기는 여기서 너무 멀어요 안 될 수 밖에 없어 거기는 너무 멀어 거기는 너무 멀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도 한 10kg 나오는 것 같은데? 근데 솔직히 나는 부어먹는게 좋아 부어먹는게 뭐 찍어먹어도 상관없고 같은 지역이긴 한데 좀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좀 있어 거리가 거리가 좀 있어요 이게 그래도 15,000원? 이게 15,000원이야 15,000원 양도 많아? 괜찮은 것 같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되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얘들아 지금 저 1,000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죠?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맛있을때봐요 근데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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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아 반갑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소스가 이 튀김 있잖아 튀김이 입천장에 이게 안 부어먹으면 이게 딱딱해가지고 입천장에 약간 까지는 경향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부어먹을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입천장에 까지는 경우가 있어서 부어먹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쓸리더라구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래 쓸려가지고 이거 되게 딱딱해요 감가먹는 것도 뭐 좋지 이거 다 먹기는 힘들 것 같은데 많아요 양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сначала 내침에서 다비에 먹어가겠습니다 저는 뼈에 정말 삼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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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질환님이 곧 찾아온답니다 어딜 찾아와요? 여기? 여길 찾아온다고? 뭘 찾아온다고 하는거야? 아 주켈이 고흡기로 한대요? 주켈이 고흡기로 한대요? 아 주켈이 고흡기로 한대요? 아 그래요? 그 뭐야? 어 그 엔엘이라는 아이디 보이면은 그 블랙 좀 부탁드립니다 엔엘이라는 아이디 보이면은 블랙 그 정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자에 뭐 질이 들어간다 어 다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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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자리가 위험하다 내 자리가 위험하다 안 싸웠어? 장난 아니야 장난 장난이에요 NFL 상승 고급 키워가면 내 자리가 위태우로운데 딴 걸로 하지 곰보 술 취했으니까 술 취했으니까 그런 거죠 술 안 취하고 욕하면 그래도 웃어 옮기지 방금 장군이랑 하고서 탈탈 털리고 답답함 시전 고급 키워했는데 장군한테 지고서 답답함을 심했다고? 나도 케미 할 때 케미 할 때 향수 옆에 샐러드 먹어서 이거 맛 더럽게 없어 이거 맛 진짜 이거는 좀 맛 너무 없어 이건 고문이야 고문 이거 벌치기야 이거 이거 맛 되게 없어 케찹에 그냥 단순하게 양배추 넣는 건데 맛 더럽게 없는데 이거 맛있는 거 낫고 이런 걸 먹니 그래서 먹어달라고 한 건데요 껄껄껄 이거는 너무 맛이 없어 안 돼 안 돼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마요네즈가 있어야 하는데 마요네즈가 없어 아쉬워 마요네즈 진짜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 느티고기는 내가 갈비살이랑 뭐야 안심 먹었나? 둘 다 맛있어요 맛없는 게 없어 둘 다 맛있어 몽 guten 다…! 도마 그렇지 mas hello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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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불러 아 배부르다 아 그만 먹을래 다이상 못먹겠어 아 배불러 아유 아 이거 어따 버리지 큰일났네 이거 아 이거 어따 버려 아 배불러 오늘 운동했는데 배 나온거 봐 이거 큰일났다 먹으니 못댈 루asan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 Sale 아멘 아버님